봉쥬 하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의사소통 강의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당연히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강의의 제목은 차곡차곡 완성하는 프랑스어 의사소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 강의를 수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표현들을 채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 필요한 프랑스어를 어느정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의사소통 강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는 총 18개로 구성이 됩니다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 한 40-5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프랑스어의 기본 의사소통을 배우는 강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뭔지 조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인사 자기소개 그리고 인물묘사 길찾기 전화표현 그리고 의견 묻고 답하기 의견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답하는 거 등등등 이런 표현이 있는 게 바로 의사소통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을 배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강의에서는 여러 표현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프랑스어의 다양한 표현을 학습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문장 분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장 분석 여기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프랑스어 기초문법 완강 후 본격적으로 프랑스어의 다양한 표현을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초문법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 조금 기억을 해보면 기초문법에서는 뭐 주어 서술어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명사 그리고 여러가지 대명사 뭐 주어인칭 대명사 강세형인칭 대명사 그리고 세호 대 세호의 이런 것들 그리고 형용사 형용사도 기본적인 형용사부터 앞에서 소식하는 형용사들 그리고 뭐 소유형용사라던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용사들 그리고 뭐 전치사 그리고 여러가지 문장 부성들 있었죠 부정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문법 때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강의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수능 문제를 잘 풀려면 문장 분석이 돼야 돼요 문장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단어만 있는 게 아니죠 단어는 뭐 무한대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기초문법을 완강했다면 이제 아 이거는 뭐 관사네 어 이거는 명사고 어 여기에 대명사가 하나 있고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어 그러면 이 대명사가 주어 역할 동사가 서술어 역할이고 얘네들이 목적어 역할이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살려서 해석을 해줘야겠구나 결국 기초문법 때 배운 건 어떤 거냐면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게 기초문법 때 배운 지식들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잘 엮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의사소통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문법을 수강하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기초문법을 수강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냐면 이미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조금 배운 경우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기초문법을 듣지 않아도 괜찮지만 기초문법 강의를 듣지 않고 의사소통으로 바로 돌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강의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기초문법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수강하시고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친구들에 따라서 기초문법이랑 의사소통 강의를 좀 병행해서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행해도 괜찮아요 같이 듣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문법 적어도 5강 정도까지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병행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기초문법을 완강하고 듣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는 거 그래서 문장의 요소들을 가지고 제가 용어들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초문법을 듣고 들어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사소통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교재에서 보실 수 있는데 교재 가장 첫 페이지에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은 과에 따라서 다른데 일과는 자기소개 인사와 관련된 거 그래서 본문이 이제 쭉 이렇게 있으면 그 본문과 관련해서 그 차시에 이제 배울 내용을 제가 1, 2, 3번 이렇게 매겨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프랑스어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를 눈으로 보신 다음에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묘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표현들을 만들어 나갈 때는 어떤 동사 어떤 표현들 어떤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제가 학습할 수 있게끔 가져오고요 그리고 문법 복습을 할 겁니다 기초문법 때 배웠던 문법 복습을 간략하게나마 할 거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기초문법 때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 요소는 다 배웠지만 전부 다 배운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추려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심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문법을 잘 수강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최대한 EBS에 나온 표현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만 잘 따라오셔도 웬만한 표현들의 적어도 80% 정도는 다 익히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수업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소통 강의를 들을 때 이제 문법 심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표현 부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결국 문법보다는 이제 다양한 표현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죠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외우셔야 합니다 열심히 외우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표현을 이제 열심히 배웠다면 수능에서 과연 이런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를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풀어보는 시간 가지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를 조금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수능 기출 외에도 뭐 필요하면 평가원 기출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시면 크게 문제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EBS 교재는 언제 풀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시점은 의사소통을 적어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총 18개 강의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10개 강의 정도는 수강하고 문제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EBS 교재의 구성 자체가 사실은 기초 문법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제가 앞으로 강의하게 될 전반적인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레벨이 1과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섞여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과를 보시면 1과에서도 바로 반과거가 나온다던가 조금 따지기 어려운 문장 구성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만 수강한 상태로 EBS에 바로 이제 문제 풀이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조금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문장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 푸는 거는 적어도 절반 이상 의사소통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푸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공부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EBS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단어 정리된 거 있거든요 단어를 먼저 외우세요 단어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한 10개 정도 수강했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1과부터 차례대로 문제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할 수는 있지만 급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기초분법을 아직 수강하지 않았다 먼저 수강하고 오시고 기초분법 수강한 상태다 그러면 의사소통 차분하게 수강하시고 아 나는 의사소통만 듣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것도 더 해보고 싶다 하시면 단어 외우시고 아 의사소통을 듣다 보니까 한 절반 이상 들었다 하시면 EBS 문제 풀어 보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수능 기출에도 손도 대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순서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기초분법 가장 먼저 수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EBS 교재 풀어 보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기출 기출 문제를 이때 같이 푸셔도 좋죠 수능 기출이나 평강 기출 이때 같이 푸셔도 좋고 자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10강 이상이다 하시면 이제 단어 암기도 병행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소통 강의 들을 때 들을 때 그냥 제가 이제 본문이라던가 교재라던가 단어를 좀 여러 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고요 아주 기초 단어들만 제가 쭉 뽑아 왔으니까 그런 단어든 표현들은 뭐 각 과에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뭐 나중에 외우지 적어두고 조금 한 번에 몰아서 외우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만약에 오늘 1과를 배웠다 라고 하시면 1과에 나온 표현들은 다 외우고 넘어간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단어를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여기 나온 단어 절반 이상은 외웠네 그 정도는 되게끔 단어는 그때그때 꾸준히 외워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강의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 강의는 결국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꾸준히 암기 연습하시고 강의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